요 엠카운트다운에 우리가 나왔다 그럼 모두 다 친할 고정해 우리가 알겐 비교 한 번 하면 너네들 놀러 잡았을 거자 입을 딱 벌리고 그대로 다 멈춰다 그레이키즈의 막내 양정님 from 부산 예명은 바로 아이엔이지 107.7 파워 FM S키즈가 나와서 다 기대해 뱀뱀 여기에 나왔더니 화정이 누나 너무 예뻐서 완전 국소리날 것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네도 완전 장난 아니야 완전 다 놀랄겠어 여기도 댓글봐 초록창에 5위 그래 왔으니까 S키즈 다들 기대해 줘 Of course he's so famous 모든 게 다 되는 엔터테이너 better wake up take your ankyong 그는 어디든 간에 모든 범위를 벗어난 한 사기 캐릭터 yeeh alright alright 내가 올해는 20만원 짜리 신발을 사줬지 이하지만 내년을 기대해 30만원짜리가 네 발에 있을 테니 Let's think about it 그 다음 년은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상하고 난 1위로 뽑아주지 Let's get it 오케이 둘 아차 언제나 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만 언제나 너의 사랑에서 가는 말이야 너너너너 혹시라도 삐치며 처음이 연근 같은 말에 그냥 한 번 딱 형 이건 아니잖아요 에이 에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누구 바로 리노리노 리노리노 형 내가 바로 보자마자 가르치기 형 그냥 조각상이야 what what 볼 때마다 빛이나 빛이나 A shining light 볼 때마다 내 눈에서 본 것 같아 그냥 A shining light 어떻게 어떻게 미래기 철철 흘러넘쳐 이러다가 나 사람들 다 흉한 한때 반해서 미치겠어 oh oh 나 침으로 뽑아주면 야 형 형 완전 남자친구 할게 그러니까 빨리 내 손 잡아주고 침으로 뽑아줘 사랑해 난 지성 자생겼다고 생각 중 생각 중이야 난 자식 키즈니한테 생각 중이야 지성이야 머리 눈 아파먹은 거야 너만 나름 위험해 맙밥을 먹어 네 수리 다쳐 화이팅 크크크크크크크 너무 좋잖아 모양 라이프야 자상가 랩 해주세요 비니 업계 완전 짱 오오오 여수 thu Sometimes Men's brain is not working properly Sussex